프루트와 함께하는 아이네티 파이팅 국민 여러분 웰빙과 힐링의 땅 경상남도 하동에서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무대 옆으로 유유히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좋은 분위기 속에 우리 예까요를 만나니까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까요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이 히트곡들은 지금도 현재까지 많이 불려지고 또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명곡 중에 명곡들만 골라서 오늘 파이팅 국민 여러분에서 함께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노래로 만나보는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그래서 더욱 기분이 좋은 프로그램이 파이팅 국민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아직도 명곡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이 시간 즐기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구성진 음색이 매력적인 최규식 씨를 만나보실까요? 박수 가면 세월은 무정한 세월은 정첩없이 하염없이 흘러간다 비보다 보면 볼펴보면 허무한 내 인생 바람 따라 구멍 따라 흘러간 밤 평생 가면 세월을 만들 수 있나 청춘아 내 청춘아 보라와다오 보라와다오 내 청춘아 보라와다오 가면 세월은 무정한 세월은 정첩없이 하염없이 흘러간다 비보다 보면 돌이켜보면 허무한 내 인생 바람 따라 구멍 따라 홀로간 밤 평생 가면 세월을 만들 수 있나 청춘아 내 청춘아 보라와다오 보라와다오 내 청춘아 보라와다오 바람 따라 구멍 따라 홀로간 밤 평생 가면 세월을 만들 수 있나 청춘아 내 청춘아 보라와다오 보라와다오 내 청춘아 보라와다오 내 청춘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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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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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